스팀다리미,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팀다리미 베스트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민 논호 첫째, 홈프레닛 핸디형 스탠드 스팀다리미 가격 23,890원 형점 4.5점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컴팩트하지만 중수한 성능을 자랑함 15초의 짧은 예열시간과 용도에 따라 브러쉬 둘째 가능함 둘째, 필립스 뉴 스팀에고 핸디형 스팀어 가격 49,000원 형점 4.5점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스팸과 스틱 다림들이 가능 자동연속 스팀 분사와 1300원트의 파워 스팀으로 깊은 주름도 빠르게 제거됨 셋째, 필립스 이지 터치 플러스 스팀다리미 가격 10만 9,000원 형점 4.5점 1600원트 파워로 주름을 말끔히 제거하고 1.6m의 대용량 물탱크가 탑재돼 높낮이 조절 옷걸이식 다림판이 있어 한 손으로 편하게 다림들 가능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논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